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윤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전시에 별의 노래에 참여하는 작곡가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2022 김호중 별의 노래는 유명 해외 작가인 미스터 브레인 워시와 닉 워커, 알레안드로 비질란테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스터 브레인 워시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작가이며 닉 워커는 1세대 그래비티 아티스트, 알레안드로 비질란테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션 플랜과 아이렛 미디어, 엘퍼스 그룹이 미디어 아트 부분을 담당해 특별한 전시 공간을 꾸밀 예정입니다. MZ 세대들이 열광하는 작가들도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피그미 작가로 유명한 미미 작가와 스마일을 그리는 예술가, 스톤락 작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별의 노래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이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를 주제로 자신들의 색깔로 완성시킨 전시회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전시회와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별의 노래는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더 서울 라이티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